우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포디 워쉽중인데 휴가나와서 하는게 워쉽방송 보는거네요 아유 영상만 캔디님 천원 고마워요 해군인가보네 군대 왜 휴가 나왔으면 군대물 좀 버려 왜 여기 휴가나와가지고 이걸 봐 친구들 만나서 막 롤하고 배그하고 그래야지 그런 의미에서 미주리 타주세요 2018년 림픽에서 가봤거든요 아니 돈주면 해야지 근데 던져도 몰라 던져도 몰라 아저씨 포디 도래 신호와 미절들이 안주네 가자 아저씨 포디 돌려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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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걸리네. 어씨, 키타까지 터졌어. 빨리 돌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였지? 배틀쉽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 내가, 내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드리프트는 있어도. 우리 돼지 잘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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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씨발 딜 이 새끼다 캡비나 해, 친구야 아 뭔 블랙이야 미니배배 그거, 어 마지막 배 표시해주는거 안켰지 어? 블랙은 저기있어 왜 안키는거야 그걸 야 잠깐만 리퍼블리크 체력 왜 저러냐 다시 horn 나 일단 제가 근접전 시도하는게 아니니 고폭이나 던져야 겠다 어이 어어어 가장 큰 골칫거리를 잡았어 어어이씨 야 잘했다 야 어 어이 체력 찍은 애들이 잘해 어 체력 찍은 애들이 잘해 난 믿었어 우리팀을 체력은 짜원은 찍어도 돼 어차피 체력이 적으니까 에이 너 도와줄 테니까 에이 가 에이 좀 가 말 좀 들어 응 으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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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니가 판단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잡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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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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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스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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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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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아니 난 돼지가 저렇게 잘해줄 줄 몰랐지